자 이렇게 네 와아아아 우아아아아아아 우아아아아아아아아 우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상호까지 아니 상혜리는 지금 상혜리형 뭐하고 있어요? 지금 콜라가 바지에 묻어서 나고뭉치 형 저희가 지금 뭐해요 지금?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요? 쇼케이스 준비 중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S H O W C A S E 쇼케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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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는 쇼케이스 하기 전에 양치부터 하겠습니다 와 뭐야 라인 쇼케 쇼케이스 예스 예스 라인은 아니잖아 양치 너는 양치를 한다 했지 이 양치기 소년아 뭐야 쇼케이스 다 흐릴네 뭐하시는거지 그거 아세요 혹시? 뭐요? 그 뭐지 그거? 네 알아요 아 도끼질 아세요 혹시? 아 몰라요 도끼질 아세요? 무림의 고수 택견 택견 기술 중 하나인데 도끼질 제가 시범 보여줄게요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와 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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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멋있다 형 잘 해보세요 저 처음 해봐요 쇼케이스 하기 전에 몸풀기 마지막은 이쿠로 장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갈게요 저희 이제 이쿠 아 저도 하고싶었는데 아 자 그러면 저희 다갑게 이쿠 도끼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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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케이스 도끼질 제주를 담아서 도끼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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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의대 시험 봤었대요 네 맞아요 1차 합격했는데 벙탈 벙탈 2차에서 와 이곳은 이곳은 나의 영역이 아니다 내 영역 바뀌구나 저 1차는 1차는 가뿐히 통과했어요 그래서 아 오케이 서울의대 오케이 그랬지만 2차에서 떨어졌죠 앞으로 저는 이제 괴물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3시가 다 돼가니까 3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제 연기력 한번 보실래요? 서울의대 1차 합격한 연기력 한번 아 마마마 네 잘 왔습니다 오케이 안 돼? 1차 안 돼?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비됐어요? 네 전 준비됐어요 아 이거 떨린다 이거 65대처럼 떨리네 아 떨린다 흠 아 아 숨 좀시 공기 좀 주세요 떨리니까 털기 춤 한번 할까요? 예 배 Зап efficiently 자, 잘 어울려. 자, 잘 어울려. 조금 시화가 왔어요. 오늘의 미래는 도메소가 오랜서가 이슈요. 베리의 미래는 신경을 지켜볼 수 있는 도전을 하고싶은 도전을 하고싶은 도전을 하고싶은 도전을 하고싶은 도전을 하고싶은 저희 지금 야타이 페스티벌 왔잖아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날씨가 너무 슬슬 오 상일이 형 잘생겼는데 형 어때요? 야타이 오니까 어 더운데? 1년만에 왔어요 아침 아니냐? 더운데? 근데 지금이 오후 12시 거의 12시에요 완전 아침이잖아 우리 조금만 늦게 잠 잤으면 네 엄청 더워서 지금 덥네 지금 좀 해가 더 세질 거 같아요 내 생각에 우리 릴레스 이벤트 하고 나면 짜잔 일본의 장세빈 어떻게 했어? 안녕하세요 지금 과금러다 과금러 지금 일본의 정책주인 장세빈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아니 왜 찍는 거죠 세빈씨? 형 왜? 점심인데 이렇게 먹거리가 많은데 네 저희는 왜 못 먹어요? 먹으면 되지 네? 먹으면 되지 언제? 이벤트 끝나고요? 끝나고 오케이 아 그리고 잘 먹는데? 몰라? 저희 여기 음식들 먹고 싶어요 그리고 아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어요? 라시카는 이제 최근이어서 그리고 또 뭐냐 또 1분 끝나고 저희가 응 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지 봐 그래요 와 썸블라스 꼈다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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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저희 이벤트 확실히 봐주세요 저희 이제 시작합니다 눈을 못 뜨겠어요 안녕 안녕 야키소바 엄청 맛있어요 어 세빈이 오늘 머리에 자꾸 다들 아무나 잘 깠는데 어? 아 그래요? 어 예쁘다 너 좀 일본 스타일로 한번 해봤거든요 어 멋있어 멋있어 세빈이는 뭘 해도 멋있지 음 맛있어 맛있어 야키소바는 언제나 맛있지 음 너무 맛있어 형 아 나중에 한쪽 뺄까? 오늘 비가 왔다면서요 맞아 오늘 굉장히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이번 태풍이래요 어떻게 그니깐요 조심하세요 자 오늘 밖에서 비 맞으면서 기다리신 맞아요 한 시간 동안 팬분들이 저희에게 많이 계시는데 네 제가 오늘 똑같이 젖겠습니다 오늘 땀을 닦지 않습니다 어얼 과연 누가 더 많이 젖나 누가 더 많이 젖나 누가 더 많이 젖나 내기를 하자 난 자신있지 나도 자신있지 근데 형이 이길 거 같아 왜냐면 철장이니까 그래도 똑같아 다들 조용히 하세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누가 더 많이 젖나 내기한다 많이 뭐하나? 젖나 뭘 접어 젖 땀에 젖나 누가 젖나 땀에 많이 젖나 접어 야 젖은 사람 접어 지금부터 시원하게 해드리겠어 우리 우성이 준비가 다 끝나면 화이팅하고 이제 무대로 갑시다 두 번째 화이팅은 삼가주세요 왜요? 팀이화 저희는 항상 화이팅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화이팅 넘치게 한 번 더 하자고요 미안한데 오늘 하트 머리세요 네? 오늘 하트 머리시네요 네 오늘 하트예요 형 응? 화이팅하자 형 화이팅해 저 저 지금 배불러서 춤 못 추겠어요 이거 왜 그렇게 술을 많이 썼어 아 너무 많이 먹었어? 근데 일본의 그 소바가 되게 맛있더라고 손에 손 잡고 우역을 물고서 우리 향는 대상 아닌 아닌 지내보러 손 잡고 둘이 둘 둘 둘이 슬루퍼 오사카 쇼케이스 하나 둘 셋 화이팅!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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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 도쿄 그리고 오사카 이렇게 두 개의 쇼케이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와우 너무 높아 진짜 고생 많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고생 많았어요 고생 고생 하셨습니다 와우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하면서 네 지금 네 명밖에 없지만은 네 한 손 더 올려 네 진짜 이렇게 여섯 명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왜 네 명밖에 없는데 어 어 4명밖에 없는데 왜 지나가려고 그러지 아 진짜 나빴다 너 진짜 진짜 나빴네 너 그노도 어디서 리더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상일아 상일아 내가 마지막까지 노래 챙긴다 호칼루 감자찜을 먹고 있었어요 자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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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자 우리 둘이 같이 다들 수고했으니까 화이팅 한 번 하고 끝내도록 하죠 화이팅 한 번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고생했어요 하나 둘 셋 야 야 야 nossa 시작 digica 櫃 pigs